SNS 직무 멘토링 미리 만나본 코오롱이 12월 5일 송도 테크노파크 IT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미리 만나본 코오롱은 환경산업에 관심이 있는 취업준비생들을 위해 코오롱 워터앤에너지 수처리팀 한정윤 대리가 멘토로 나섰는데요. 한정윤 대리는 환경산업 전반에 대한 소개는 물론 현업에서 겪은 다양한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수처리 분야의 업무를 알기 쉽게 전달하며 취업준비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코오롱 워터앤에너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요. 이를 객기로 코오롱 그룹에 관한 관심이 더 많아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